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, 부산에서 2차전 펼쳐지고 있습니다. 한국의 일장이죠. 신민준 선수가 오늘 7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상대는 중국의 당입회의 구단입니다. 밀어가는 수 말고 다른 수가 있을까요? 네, 글쎄요. 이곳을 밀어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수가 잘 안 보이긴 합니다. 이렇게 밀고 흙이 이쪽을 늘어서 버텨야 될 것 같아요. 이 백돌을 공격할 때는 이곳보다는 이쪽이 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흙도 이쪽을 늘어서 공격을 할 겁니다. 지금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흙의 다음 한 수가 어렵긴 해요. 이곳을 젖혀 있는 것은 여길 젖혔을 때 이 백돌을 잡기가 만만치 않거든요. 입구자를 두는 것은 단순하게 한 칸만 뛰더라도 백이 거의 살아있는 형태입니다. 이곳을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. 이쪽에 흙돌이 걸려있기 때문에 백이 타게 하는 수단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요. 네,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또 이쪽을 젖혀임을 당하게 되면 이쪽 부근에서 못 산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을 뛰어서 버틸 수는 있긴 해요. 임재는 백이 이곳을 붙였을 때가 미mod garden상 그렇습니다. 여덟이 이곳은